자 드디어 방콕에서 첫 식사 메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치킨? 치킨 갈릭라이스 치킨 갈릭라이스고 이게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? 뭐 소고기 같고요 이거는 치킨 맛, 면이 볶음라면 같고요 그리고 싱화 맥주 한 거 내가 너무 고파서 빨리 먹자 cloud 세클리 양념치킨 사과 상태를 통해 치킨 면 시장 이 치킨 참깨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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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ét 양념 갖다 양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일반 Truly 디렉 디렉 constant 만들繰り返し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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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 고추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